자, 2016년 병신년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11시 52분이구요. 자, 진상무상5로 오늘은 숨기현으로 무상모드를 낄 차례죠. 자, 달인난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관광장은... 첫 번째 장소는, 가로옥 장소. 야신이 일어날 것이지 않지만, 인도가 일어날 것이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나는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지만, 그 마음이 높은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은 일어날 수 있기때문에 인생을 느끼는 것입니다. 퐈! 왕나는 성家야! 악기! 성家의 부도! 강한 기와를! 자! 이 전쟁이 선정입니다! 여러분의 부도! 부담을 주시길 바라! 전공쿠는 이렇고 우기는 요거 끼고 혼마는 요거 하죠 타미쿠타를 선도하는 자격의 령수 총격을 우욱붙 총격을 우욱붙 도장 도객 여패로 갑니다 도장 도객 여패로 갑니다 손격은 타격감이 괜찮아 육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반에 잡았습니다 여기는 두고 중앙으로 가죠 야 혹시 에코 안들리지? 에코 현상 없지 등무네 어 알겠어 자 등무 잡았습니다 벌써 생명을 잡았어? 긴장 부상하면 암이 낫는게 뭔데 손격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 너무 그니까 뭔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죽어버려서 근데 그 그 그 사람 됨됨이가 특별하게 막 좋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애 야 하드심 하드심 다 되시! 다 되시! 다 되시! . 씁, 네 생각에.. 게임이 나오는 놈들 중에 진짜로 백성들을 좋아하는 거는 내가 진짜로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은 장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밖에 없음 장갑, 장갑의 말에선 진심이 느껴지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될 것 쏠 쏠 쏠 덜 덜 덜 덜 어떻게 병 ciaż 덜 장만성을 잡아야됩니다 장만성이죠 장만성이 저기있네요 장만성이 저기있네요 송편이 생각보다 이게 공격이 리치가 되게 길이기 때문에 게임을 되게 쉽게 해나갈 수 있어요 종방향으로 긴건 아닌데 근데 횡방향으로 굉장히 길어가지고 앞에 저기있을때는 오히려 종방향으로 넓은 애들보다 긴 애들보다 훨씬 더 쉽게 게임할 수 있는거 같애 장각 정도면은 재평가입을만하지 오 장전 생긴 범기에 날아갈걸? 2단시 2단시 자 범기에 잡았습니다 범기에 날아갈에게 기지말은 어디있나요? 자 투포 훔치고있어! 히프의 권력이 아는 그의 권력이 아는 그의 권력이 아는 것이다! 이 권력이 믿어! 귀찮다! 나를 방해하지 마라! 너희들의 전쟁은! 새로운 권력의 신의 신의! 독도미라! 자 반문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 장 뭐였지? 장량이였나? 장량 잡고 사진 부수면 되요 장롱이 스가? 여기 있네 장례 메anniию 클릭 이제는 사람을 좀 귀찮게 안할 수 있었다 자 장량 잡았습니다. 이제 장각 잡으면 됩니다. 장각이 저기 있네요. 우리 혁명과 장각 선생님. 내가 손견을 해야 돼서 장각을 잡아야 된다는게 되게 슬프네요. 잡았습니다. 실제로 손견은 검게를 날리지. 줘봐. 저렇게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렇게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렇게 진정성 있게 해. 저렇게 진정성 있게 해. 솔직히 난 장각에서 마지막 대사가 드릴 내 마음을 올려있더라구. 자 쉽게 깼구요. 자 두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영상 끊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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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지만 에서